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범하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잘못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실수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특별하게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5년 동안 선거에서 이김으로써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왕이 아닌 이상 대통령도 헌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 밖의 하위법령 등인 실정법도 준수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30년 직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여당으로 하여금 선거 공작에 관여토록 하고 측근의 명백한 비리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그냥 뭉개버리고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모두 수사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행하고 앞으로 드러날 수 있는 비리들을 예방하고 이미 드러난 벌인 비리 사건들을 덮기 위해서 초헌법적인 또 초위헌적인 권력기관 신설에 앞장서고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멀쩡한 헌법기관이 검찰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준하고 아무리 상식이나 이성을 동원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통령의 신년사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이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지금 잘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일이란 지위고화를 막론하고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잡아다가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검찰의 임무이자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사에 드러난 대통령의 시국인식과 청와대발 범죄에 대한 인식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이 문제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 검찰에게 직접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청와대보다 훨씬 더 검찰이 지금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수장이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검찰은 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파견해서 검찰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기반을 와해시키고 부수는 작업들을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 청와대가 온갖 종류의 비리의 온상임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국 사건,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지방성어 청와대 개입 사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크두게 빙산이 90% 정도 잠겨있죠 빙산의 일각입니다 드러난 것이 이 정도라면 파면 팔수록 어두운 내막들이 속속 대명천지에 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봅니다 놀랍게도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고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청와대의 선거 공작과 측근 비리 무마 사건 의혹에서는 신년사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신년사회는 공정사회, 교육 불공정의 개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불공정과 부정과 불법과 편법의 대명사로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유감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사고방식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 길을 계속 갈 것이다 내 길을 계속 가고야 말 것이다 2020년도에 전국도 파란의 연속일 것으로 봅니다 파격의 연속일 것으로 봅니다 일반인들의 양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줄을 이을 것입니다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이 덜하고 세상을 바라본 관점 자체가 너무나 일반 국민들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의 눈에는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비리들도 집권 세력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길지 아니면 국민이 이길지 두고 봐야겠죠 지금은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되죠 시간이 가봐야 되죠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진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집권 세력들은 국민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집권 세력들이 처음에 만날 것이고 지금처럼 무리수를 계속 두다 보면 거짓을 계속 더하게 되면 또다시 거리에서 온 국민의 목소리와 진심을 듣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은 선거에서 또 다른 한 번은 거리에서 결국 진실을 끝까지 덮는 일은 끝까지 가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짓은 대명천지에 드러나고 맙니다 비정상은 결코 정상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인은 정의를 결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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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